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12월 넷째 주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선 시흥시가 2023년도에 이어 2024년 차기 회장도시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9월에 출범해 10주년을 맞이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 전국 102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 단위의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흥시와 협의회 회원 도시들은 2024년에도 다양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나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